버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버스 노조를 면담해 대책을 논의했는데, 500인 이상 버스 회사에 임금 지원을 늘려는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버스 회사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준공영제를 제안했는데, 국민 세금으로 버스 노사 달리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버스 노조를 이끌고 있는 한국노총 지도부들을 만났는데, 어제 긴급 회동을 했다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단 만났습니다. 버스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섰는데요.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 운송 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우회적인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500명 이상 버스회사의 임금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인프라 확충 등의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노조는 정부에 직접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버스 노조가 달랠 수 있을까요? 일부나마 정부가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는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비 지원, 그러니까 정부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내용은 아직 빠져있다는 건데요. 당장 7월부터 300명 이상 버스 사업장에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 일하는 시간 위주로 임금이 깎이니까, 초과 근무수당을 그동안 받을 수 없게 되니까, 이를 보존해달라. 이게 현재 버스 노조의 주장입니다. 실제 500인 이상 버스 업체 기사에 대한 임금 감소분 지원 규모도, 앞서 말씀드린 그 지원 대책과 관련해 모두 합해 335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버스 노사가 요구하고 있는 4천억 원과는 간극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버스 노사가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버스 절반 정도인 약 2만 대가 멈출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정부는 국비 지원은 없다고 밝혔는데, 정치권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만약 버스회사가 적자가 발생하면, 이 재정으로 메워주는 버스 준공영제의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이 버스회사들이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회사 경영 개선은 물론이고, 적자 노선에 대한 감차 방지와 직원 초호 역시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의 재정이 나빠질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나요? 만약 정부 여당이 지금 도입하려는 준공영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버스 회사에 추가로 투입되는 돈이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역시 화면을 보시면, 사회 공공연구원 조사 결과, 이 준공영제를 도입한 8개 지자체에서, 작년 한 해에만 1조 6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지자체가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존해주기 위해서는, 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버스 세란이 임박하자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파업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버스업계 노사가 오늘도 막판 협상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버스 노조, 또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오늘 오후 3시,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위원회를 열고, 임금 협상과 정년 연장 등에 관해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경기도 역시 이 버스업체 노조와 사측이 파업 전 마지막 조정회의를 오늘 밤 10시쯤 열 예정이고요. 파업 대상 버스는 589대, 양주와 용인, 과천, 안양 등 14개 시군을 경유하는 광역버스가 대상입니다. 부산 버스 노사도 오늘 조정회의가 만약 결렬되면 내일 새벽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